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성적인 이마와 여성적인 이마 그리고 넓은 이마와 눈 이마 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이마 경사 각도에 따라서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흔히 안화상융기라고 해서 눈썹뼈가 되겠습니다 이 눈썹뼈가 조금 여성보다는 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썹뼈가 이렇게 발달이 되다 보면 눈썹뼈 위에 이마는 좀 누운 이마가 돼서 이마의 경사 각도가 조금 여성보다는 좀 더 이렇게 눕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면 윗 이마가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데 이런 이마에서 그 필러나 지방이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이마가 더 눕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명의 사진을 보면 그 왼쪽의 경우 이마 볼륨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그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이렇게 좀 볼록하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마가 팽창이 되면서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그 이마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제선, 발제선이라고 하면 헤어라인입니다 이 발제선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헤어라인이 좀 이렇게 바가지 쓴 것처럼 이렇게 헤어라인 모발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윗 이마가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윗 이마의 볼륨이 있으면서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게 되면은 여성스러운 여리여리한 이마 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윗 이마가 올라온 이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윗 이마 쪽에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고추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검은 화살표 방향으로 윗 이마가 세워지면서 이마가 넓어지게 돼서 도리어 이렇게 남성스러운 인상이 되므로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마 축소를 해야 이마 각도도 서면서 이마도 넓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이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관상성형에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배가 아픈 환자가 자기가 배가 아픈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위계양인지 위암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이마필러를 맞아서 이렇게 도톰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를 예쁘게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칫 이마가 이렇게 넓어 보인다거나 이마의 경사도가 누워가지고 도리어 황비용 이마가 되는 등의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이마 성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이 납작하다고 해서 이마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으로 이렇게 무작정 이마를 높이다 보면 이마 아래쪽은 볼록하게 나와 있고 이마 위쪽은 이렇게 누워서 좀 남성적인 이마가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이마축소 거상술을 하면서 이마 윗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 경사각도를 좀 높여주는 성형수술을 개발하여 여성스러운 이마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가 볼록하다고 예쁜 것이 아니고 이마 경사각도도 윗이마가 올라와야 여리여리한 예쁜 여성 이마가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